전국에 주술을 운영하면서 가짜 경유를 판 조직폭력배들이 적발됐습니다. 갑산기름에 화학약품을 섞어 만든 가짜 경유를 580억 원어치나 만들어 팔았습니다. TJB 전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무실에 들이닥친 경찰들이 한 남성을 둘러싸고 체포에 나섭니다. 체포된 남성은 전북의 한 조직폭력배 부두목 A 씨. A 씨 등 일당은 해상류와 경유를 섞은 가짜 경유를 만들어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전국에 25개 주유소를 직접 운영하며 팔았습니다. 판매된 가짜 경유는 4,200만 리터, 시가 580억 원 상당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인천의 한 항구에 정박 중인 대양성박에서 선장과 공모해 해상류를 몰래 빼는 뒤 화학약품을 섞어 경유처럼 보이게 만드는 신종 제조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붉은색을 띠는 해상류에 화학물질을 넣어 만든 가짜 경유입니다. 육안으로 볼 때는 일반 경유와 차이점이 없습니다. 하지만 가짜 경유의 황함량이 기준치의 32배의 달에 인체에 유해하고 실제 사용했을 경우 차량 엔진 손상과 내부 부품 부식으로 인한 대형 화재 위험도 높습니다. 일당은 석유 판매를 위한 회사를 따로 만든 뒤 총책과 투자자, 주유소 관리소장 등 역할을 나눠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했습니다. 적발 시 대신 처벌받을 바지 사장을 1억 원에 고용하는가 하면 가짜 석유 제조 전문가도 내세웠습니다. 충남경찰청은 총책인 A 씨와 석유 제조 전문가 등 9명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기고 범죄 수익금 가운데 12억 원을 기소 전 벌수, 추징 보전을 통해 동결했습니다. TJB 전유진입니다. 보안고, 정보관 rzecz입니다. Jayhub, 국가대학과 조건이 공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